현재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캘리포니아주 캠페인 총책임자는 바로 한인입니다. 제인 킴 본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캘리포니아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4명의 대의원수는 물론 3월 초 조기 경선으로 핵심 유세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선 초반 박빙의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한인 이세가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을 역임한 제인 김 선거대책본부장은 샌더스 후보가 교육과 의료 등 국민 복지를 향상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샌더스 후보가 이민 가정 출신으로 한인 사회의 중요 이슈인 이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사회의 공부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Bernie has the best foreign policy and specifically for us Koreans you know he's he's been very open about you know talking with North Korea and negotiating and not treating everyone like an enemy everyone should be able to have free medical care because it otherwise it's a public health issue for everyone for some people to not be able to get health care and really it's a it's a system that exists in Korea it exists in Europe and exists in many other countries 경선 초반부터 박빙의 선두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유세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